다음은 영등포구 소식입니다. 영등포구가 방문 문외교사 양성교육을 운영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서울시민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고졸 이상, 40세부터 60세까지의 여성이 대상이며, 교육기간은 3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원광 디지털 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수료생은 비문외자 가정 방문 문외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선착순 모집으로 영등포 주민의 경우 50% 우선 선발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3월 2일까지 제출 서류를 작성해 구청별관 교육지원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